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군은 하태경이 나오면 안 된다 홍진표 대구광역시장이 짧고 단호한 글을 소개했네요. 공병호tv를 보신 분 가운데 공박사가 홍진표 시장을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치평론을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정치판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머물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인연이 있으면 이분이 아마 고대를 나왔고 제가 고대를 나왔지만 그러나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것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을 읽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제 논평을 더할 때는 어떤 때는 호 어떤 때는 불호를 더하지만 전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서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험담이나 이런 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종로교는 주사파 뭐 이런 거 저는 떠났으라도 지금 여기에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의원이 여당이 이제 하태경 씨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그 최재형 씨가 지금 보궐선거에 당선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구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홍준표 시장이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출신 성분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짧은 문장입니다.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곳인데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닙니다.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었습니다. 반상 세 번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겁니다. 구상유치라고 양김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총재가 연상이 됩니다. 당돌하다. 어떻든 앞으로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준석 씨가 어떻게 앞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보죠. 생각보다 창이 길거든요. 꺼진 불다 다시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든 이 보시게 되면 제가 비교적 공명호 tv를 통해서 하태경 씨를 자주 다루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공격했던 인물이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입니다. 모두 다 바른 미래당 출신들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준석 씨도 자기 선거구의 35%의 조작값을 당해 가지고 자기가 얻었던 사전특표 득표 수에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도둑질을 당했고 하태경 씨도 32% 조작값이 적용됐습니다. 해운대구에. 그러니까 다 모두 다 피해자인데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가 거기 초기부터 그냥 4월 15일 바로 직후부터 시작해서 딱 치고 선거 부정이 없다. 이렇게 외치니까 참 재로서는 저 양반들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막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꾸준히 다루었습니다. 이 배춘잎 투표지가 프린터물이다 이렇게 하태경 씨가 이야기해서 이게 아니 하태경이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인천연수월과 파주월에서 이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3장의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프린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름들 해 가지고 하태경이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미 출력이 완성된 투표용지고 그 용지가 다시 프린트로 되돌아가서 다시 인쇄된다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치나 이거를 2021년 또 10월 1일 날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하태경 씨는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들 뭐죠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쓴 겁니다. 그거를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친분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열에 가장 가열차게 여러분들 참여했던 대가를 체부를 두고 계속해서 치료해야 될 겁니다. 황교안은 부정선거 언급도 황교안 씨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죠. 황교안을 향해서 부정선거 운운하며 경선을 초친다. 김민전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민경욱 의원도 공격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권력을 여러분들 직접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검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일상으로 삼고 그냥 조작과 사기를 밥 먹듯이 여러분들 물 마시듯이 그렇게 치료가주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넉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은 성근 거물과 같아가지고 결국은 거물에 덜미가 잡히는 거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런 거짓말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은폐를 하고 대통령이 은폐를 하고 국신당 당대표가 은폐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득표수 자료라는 것은 세상이 다 공개가 됐고 그것을 제야전문가가 날밤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폭삭해가지고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시계 시야가 좁습니까 그냥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금 지켜보면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뭐죠 부정선거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상으로 그렇게 명렬하게 활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태경이 여러분들 있었던 해운대구 가베 지역구의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2018년에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이뤄될 조작값 30%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5장을 좌파 교육감하게 더해준 거죠. 4.15 총선은 32%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0%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그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물려났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값 10%를 동원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당을 훔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은 무자비하게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번 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안 해 조작하죠. 딱 한 번만 여러분 2023 총선만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윤석열이도 탄핵시킬 수고 개헌도 할 수가 있고 장기 집권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데 화끈하게 조작 안 해 당연히 화끈하게 조작하죠. 악의 이름 도구가 돼버린 국민의힘이 침묵을 하기 때문에 더 뭡니까 짓밟을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100장당 30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00장당 30 다짱을 조작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러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당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다 하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50%를 조작하더라도 찍소리를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다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걸 확인 사사를 아마 2024년 총선에 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해운구청장 이렇게 이런들 조작을 해도 하태경은 지금도 아마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습니까 하태경이 이번 서울의 이런들 출마해가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공적을 크게 인정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그냥 하태경을 조작값을 듬뿍 넣어줘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하태경을 밀어주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도 여러분들 뭐 틀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려서 콘텐츠가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